지난 24일 전북 군산에서 실종된 39살 이 모 씨의 옷이 오늘 오전 군산의 한 농수로 옆에서 발견됐습니다. 하지만 이 씨와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인 정모 경사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. 김준희 기자입니다. 전북 군산에서 실종된 39살 이 모 씨의 옷이 발견됐습니다. 경찰은 오늘 아침 7시쯤 군산 대하면 지경리의 한 농수로 옆 길가에서 이 씨의 위아래 겉옷과 속옷 등을 수거했습니다. 발견된 옷은 이 씨가 집을 나설 때 입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경찰은 이 씨가 이곳에서 살해를 당하거나 다투는 적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. 경찰은 수거한 옷에 대해 국과수의 긴급 정밀 감식을 우려했습니다. 이 씨의 흔적이 발견된 것은 지난 24일 군산경찰서 소속 40살 정모 경사를 만나러 군산 미룡동 집을 나간 지 6일 만입니다. 경찰은 정 경사가 사건 발생 이틀 전 군산의 한 은행에서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한 것도 확인했습니다. 경찰은 이 씨의 옷이 발견됨에 따라 이번 사건을 살해 사건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또 정 경사가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이 씨의 옷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버렸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김준희입니다.